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송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니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번 한중 안에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 중에도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는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고요 또 성령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복음은 누구나 다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복음이 내 끌로 되어지는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중안에 우리 모든 구역 식구분들에게 또 우리 구역 현장에 또 지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중요한 신분음화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영원히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25응답이죠 그러면 반대의 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서론에 그러면 사단의 방법이 있겠죠 지금도 사단이 이 방법으로 우리 어제 말씀 받았죠 우리 후대들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후대들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요수와와 그 당시에 살아있는 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귀한 응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받았었죠 그 이후에 태어난 후대들이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화가 안 된 거죠 아마 그들도 복음은 들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았을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세월이 가면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화가 안 되니까 그 자리에 우상을 섬기고 내필인 문화를 빠져들고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후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단의 방법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 후대를 장악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사기 기록이다, 요수와의 기록이다, 창세기 기록이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후대를 이런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화가 되어져서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의 후대를 살려야 합니다 이걸 깨고 박살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에덴 동산의 사건이 일어났죠 지금도 에덴 동산의 사건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오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이 나오죠 그런데 게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단입니다 분명히 사단이라고 게시록 12장 1절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무너뜨린 거죠 우리 후대를 지금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내 소균대로 내 소균대로가 뭡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나죠 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 인간의, 정확한 인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불행이고 저주고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행복과 안식 속에서 인간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갑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내 소균대로 우리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후대를 위해서 집중기도 하실 겁니다 이유가 뭐죠? 지속되어지는 이 보금운동에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후대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에 집중기도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말씀받았으니까 우리 인간은 말씀받은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내 소견, 나,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 내 소견 제가 전문인들하고 지금 다라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문인들하고 다라빵하면서 진짜 느낀 게 있어요 우리는 기술력이 있고 과학이 있고 이성을 가지고 최고의 학문과 또 최고의 기술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죄송합니다 그 전문가들을 무시하고 또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전문성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무리 내 기술이 또 내가 가진 이 과학이 최고로 발달되어지고 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요 제가 전문인들하고 다라빵하면서도 그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사건 보세요 지금도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 필요 없어 이거는 내 경험, 내 기준, 나로 이 문제 해결하면 돼 지금 이렇게 계속 에덴 동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너무 무서운데요 이 네피림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네피림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나왔잖아요 네피림 사건은 문화입니다 문화 모든 문화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종교 문화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체 종교라고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그리고 유대인 단체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제력이 막강하잖아요 제가 프리메이슨이 갖고 있는 경제력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자료와 유튜브 자료를 통해서 좀 조사해 본 적이 있거든요 미국의 프리메이슨이 갖고 있는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책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 경제력의 막강함 그리고 뉴에이지가 지금 100년, 200년 전부터 후대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후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막강한 문화를 만들어냈는지 그걸 잠시 한번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말씀이 맞아요 그걸 보면서 확실히 말씀이 맞아요 이 네피니 문화 사건은 지금도 이거 가지고 전 세계의 후대들 다 무너지겠습니다 그래서 뭐에 빠지게 만드느냐 좋게 말하면 물질주의죠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냥 돈이면 다 된다는 말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면 미칩니다 미쳐버려요 전 세계 2, 3, 7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돈에 미쳤다고 얘기하는 게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냥 재화고 수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성교를 위한 수단이다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 자체가 신이 되어 있고요 종교가 되어 있어요 내필임 사건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젊은 후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하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설문조사예요 인기 직업이 뭐냐 1위가 2위가 3위가 뭐냐 공통적입니다 돈 잘 버는 직업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CBDIP 이 언약에서 나오는 내가 언약에서 나온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이미지를 해서 실천하는 그런 언약에 나서 나오는 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조금만 여러분들 더 가보시면 알 겁니다 1위, 1위, 3위의 직업이 뭐냐 돈 잘 버는 직업이에요 이게 내필임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다 돈은 신이다 네가 돈을 벌어야 세계를 이끌 수 있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싶지 않냐 그거 하려고 하면 돈이다 돈 지금요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게 들어왔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 후대들도요 랩룬트로 하는데도 여기에 미쳐있다니까요 바꿔주셔야 돼요 아니다는 거 이거는 그냥 세계보고만을 위한 수단입니다 2, 3, 7과 5천 종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 되겠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수단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돈에 다 미쳐버렸어요 세상이 3단체가 이 내필임이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돼요 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후대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벨타 사건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 바벨타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있는 대로요 내 이름을 내자 했잖아요 내 이름 내 명성 그리고 내 성공 우리 성공 우리 이름 이거를 걸고 하나님을 막자 말씀을 막자 이래 나온 거예요 이 바벨타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거 막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후대를 이런 식으로 사단에 완전히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믿고 이번 안정안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권사님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한데 돈이 필요한데 지금 힘든데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당연히 지금 내가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 것지만 틀린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무능력 가운데 있는 거 이해된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사단의 방법을 쓰면 안 된다 사단의 방법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영육 간의 힘을 얻는 거다 그리고 내가 이 육신적인 부분을 도전하는 거다 영육 간의 힘을 얻어서 이런 부분에 내가 도전해서 이 부분을 종목해야 된다 오늘 그 내용에도 나오겠지만요 종목해야 돼요 끌려가면 안 됩니다 끌려간다면 우리 인생이 불신자와 똑같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송도라고 하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요한 1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했잖아요 마귀의 일을 완전히 깨는 겁니다 사단의 모든 일들을 깨는 방법이 요한 1서 3장 8절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나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진리는 없어요 다른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글 속에서 우리의 모든 대속물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해야게 하신 대속물로 오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이죠 우리 구역 식구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혹 사단의 방법에 여기에 빠져있다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정거대결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랍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귀한 교육자분들 부르셨고 우리 귀한 권찰님들 부권찰님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빠져나오도록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내용의 본론이죠 1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섯 가지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다섯 가지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 첫 번째 그리스도가 뭡니까 영원전 그리스도죠 영원전 그리스도 이거를 설명해주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운명 깨진 거죠 내 모든 과거 운명 깨진 겁니다 발판이 되고 감사가 되죠 우리 특별한 과거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지금도 그 경험에 힘들어하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정인으로 세운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신방을 갔거든요 아주 큰 사고가 있어서 집사님 병원에 계셔서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저희 교육자분하고 같이 가서 그 집사님 기도해 드리러 말씀 주고 기도하러 갔는데 그 집사님이 같은 병신에 환자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데리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해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리스도 전했죠 사단에 대한 부분 그분이 예수님 명점하고 그렇게 한 달 동안에 병원에 계시니까 또 이제 그 사이에 한번 가서 말씀 또 전해주러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는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도 전도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사고가 났다 이게 불행한 사건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병신에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과거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합니까? 그게 영혼정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저는 제 과거가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 경기가 심했어요 사람이 숨 넘어갈 정도로 네 살 때인가 다섯 살 때 그랬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저를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는데 이상한 동네 한약방에 가셨답니다 저를 데리고 옛날에 그 한약방은 한의사 자격 있는 분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약촉분들이 가져와서 한약을 먹였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조제해가지고 그런데 그 한약방에 있는 분이 저희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했대요 이거 먹으면 낫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답니다 그 단점이 뭐냐 이게 머리가 나빠진대요 이거 먹으면 경기는 낫는데 머리가 나빠진대요 머리가 제가 그거 안 먹었으면 지금 서울대 갔습니다 카이스트 하버드대 제가 알기로 분명히 그거 안 먹었으면 거기 카이스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과거도 다 감사하고 정인으로 하나님 이렇게 세우려고 만약에 제가 하버드대 갔으면 예수님 믿겠나 복음을 알겠나 제 성량으로 봐서는 안 믿을 것 같아요 왜 제가 하버드대 생인데 내가 하버드대 생이고 지금 나는 너무 성공적인 직장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어 내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4살 때부터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 모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되는 순간 그리스도 영원전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에서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은약 딱 붙잡고 영원전 그리스도로 모든 과거 운명 끝났다 감사로 바뀌기를 주님의 노출 권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영원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죠 대단한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상한 말 같지만요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 이상한 거 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탄식하셔서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내 은약함을 도우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자와 하나님 안 믿는 자의 차이는 성육신 그리스도 달라집니다 이거를 전달해라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거기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정부죠 부활하셨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모든 사단이 결박됩니다 사단 결박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단이 완전히 끝났어요 사단은 멍청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겠죠 그래서 사단이 IQ가 낮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십자가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아이들의 죄마저도 끝내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주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켜 나가는 전도자들이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너무 그리스도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은 뭐냐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불신자는 지옥의 배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공해도 무너지고요 실패해도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불신자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보호자의 배경으로 하늘날에 축복받는 그리스도 그 은약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섯 가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의 방법이죠 알려주세요 우리 식구들 괜찮아요 가난해도 이번에 전두학교 때 우리 단위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배경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붙잡고 있으면 돼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없이 돈 많다 저주입니다 건강하다 저주예요 뭔가 능력이 있다 저주입니다 한일 못하는데 그리스도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반대의 편에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상관없죠 그리스도가 있는데 다섯 가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있는데 이걸 내가 25 하나님 날에 응답을 누릴 건데 여러분들 꼭 이번 한 주간에 지속되어지는 그 복음운동 이 그리스도 정확하게 전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의 방법 그리스도 두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발판이다 이 말이 뭐냐 망대란 말입니다 망대 그리스도는 우리의 발판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요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모든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발판 될 때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스도 어떤 열매가 일어나느냐 성경에 나오죠 전도의 열매가 있다 했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을 살릴 플랫폼에 축복을 누릴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권찰 부권찰 우리 교육자들 보면서 플랫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날 거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거니까 파수꾼 파수대 응답 누릴 거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안테나의 응답도 누릴 거니까 이 열매가 망대로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대단하죠 우리가 망대로 서 있기만 해도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존도 외치고 부르짖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자유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존도 붙잡고 망대로만 서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은약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게 나의 발판이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 문제는 이기지 못합니다 이 영적 문제 속에서 나오는 분쟁과 어려움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교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수님께 영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다른 말을 못해요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영적 문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열심과 노력으로 이거 이길 것 같으면 아마 공부 잘하고 끈기 있게 하는 엘리트들이 이 문제 끝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노력으로 된다면 근데 엘리트들이 산업인들이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더 몰라요 이거 못 이깁니다 왜 저렇게 공부 많이 한 정치인들이 왜 저렇게 싸웁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니 세계적인 재벌이 되면 세계적인 재벌이 되면 행복하다 말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불행합니까 왜 그들이 결국 실패의 길로 가는 거죠 이거 모르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다른 말 안 합니다 영적 문제 우리 선생님 선생님에게도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얘기해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거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발판 딱 댈 때 망대가 세워지면서 이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으로 주원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이라든가요 진짜 복음 가진 여러분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딱 붙잡으라는 거죠 그럼 세 문제 뭡니까 사단의 전략 이 사단의 전략을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배경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어느 집사님 너무 가정에 어제 힘든 얘기 듣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힘들 거예요 우리 그 집사님 가정분 아 진짜 저는 상상할 수 없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리스도야 돼요 그래도 그리스도야 돼요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이 왜 무섭냐면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불신자 상태에 영향을 받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래야 하면 돼요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의 열두 가지 그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제가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도록 우리 지난주 우리 구역공과 지교의 공과 메시지였잖아요 절대 주권을 믿도록 어렵죠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 겁니다 그래도 절대 주권을 믿도록 사단의 전략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발판이 망대로 딱 서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권찰 부권찰분들이 모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망대로 딱 서있으면 구역 식구들이 봅니다 여러분들 보는 걸 플랫폼 파수대 파수꾼 안테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체질로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체질이 될 때 세계보금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체질이 돼야 됩니다 체질 오직 그리스도가 체질이 될 때 세계보금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구질이 쭉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들 이 은약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 까지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보금화를 위한 백배의 응답을 주셨다 약속돼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 어마어마합니다 318명의 가병을 거느린 천명의 사람들을 거느린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잖아요 이삭은 어땠습니까 르호봇 경제의 응답과 축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요셉은 그야말로 애국 이집트 나라와 주변국을 살린 인물이었죠 창세기 3장 15절 은약 붙잡은 사람에게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굴조 나오죠 추래국기 3장 18절 피의 제사죠 어린 양 유혈절의 피 이 피를 붙잡은 모든 송도님들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킨 거잖아요 추래국의 기적을 일으키고 광야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요단을 건너는 기적과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과 그리고 전무후무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소가 체질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인마누엘이라 하라 인마누엘 이 인마누엘의 은약을 붙잡고 포로에서 해방됐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전부 해방되어지는 응답을 누렸잖아요 여기 성경구절이 이사야 43장 18절 31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일을 행하겠다 그 은약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22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둠과 캄캄함이 세상을 덮을 거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일어나 빛을 바래라 그리소의 빛을 바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거겠죠 아니에요 우리를 강국으로 만들고 전세계 망대를 만들어서 반드시 이를 속히 이룰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22절 그리고 이사야 62장 6절 12절은 뭡니까 성벽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종일토록 쉬지 않도록 생각해라 이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이게 그리소입니다 이게 그리소예요 구역 식구들에게 이거 전달하세요 지교에서 이 말씀 붙잡고 이분 안정안의 후대를 살려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 모든 거잖아요 모든 것이고 끝난 겁니다 이게 그리소예요 이 그리소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전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소로 체질이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금화가 되어야 되겠죠 보금화가 뭐냐 그리소로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내 옆에 있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병원에 입원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병을 주신 거는 내 옆에 이 나와 같은 병을 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저 불신자를 살리라고 내게 병을 주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해석이 안 돼요 그거 외에는 절대 죽고는 믿는 길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내가 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까 특별한 그런 경험 가진 불신자들이 너무 많지 않냐 네가 그들을 살릴 망대로 서라는 거다 망대로 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체질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138 은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은약 딱 잡아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성삼이 하나님의 삶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다 성삼이 하나님의 삶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아홉 가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이 8 은약을 붙잡고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민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은약 가운데 가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안다면 우리가 24 집중할 수 있죠 요 은약 잡고 24 집중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25 응답을 줍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건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거는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응답입니다 이게 25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리고 영원히 나는 영원히 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237과 5천 종족을 살려야 하니까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사단의 방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방법만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 우리 권찰분들 또 부권찰분들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지속되어지는 보금운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전달하여 모든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시미 후대에게 오직 보금을 전달하며 사단의 방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고 가르칠 우리 모든 주의종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응원토록 형님의 이름